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긍정의 원더우먼입니다. 오늘 애터미 사업의 시작, 이게 오늘의 주제잖아요. 애터미 사업을 시작할 때 뭐가 중요할까? 일단 기본은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라이브 방송 때 했을 텐데, 오토 판매사면 뭐냐? 오토 판매사, 제가 판매사는 보통 오토 판매사 정도 되면은 직급은 한 샤룬 로즈 마스터 정도 되면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덕우 인페럼님께서 실제 내 직급보다 두 단계 전 직급이 오토면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때 그걸 제가 이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 직급 유지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애터미의 첫 번째 시작할 때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샤룬 로즈 마스터까지 가자. 이제 이런 목표를 잡아서 하면 좋은데 어쨌든 샤룬 로즈 마스터는 직급의 시작이 아니잖아요. 직급의 시작은 이제 어떻게 보면 판매사인데 그럼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 판매사를 가는 건가? 언제 가는 게 좋지? 1년 후에 가야 되나? 6개월 후에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정답은 없어요. 저는 뭐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애터미 비즈니스는 내 사업이잖아요. 내 사업이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 역시 내 자유니까 전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애터미 비즈니스가 또 스폰서, 파트너와 얽혀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배려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배려가 없고 또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는 스폰서와 파트너를 만났을 때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상대방 눈치만 보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계속 상대방 눈치만 보다 보면 모든 사람의 생각이 제 각각이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정확한 비즈니스적인 사고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뭐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정답은 아니지만 그냥 오늘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4월 하반기부터 스타트 프로모션 있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워낙에 많이 얘기들 하셔가지고 그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은 직급의 첫 번째가 세일즈 마스터잖아요. 이제 그 전 단계가 없는데 세미 세일즈 마스터라는 단계를 잠깐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게 직급 수당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만 올 한 해 저희가 이제 어떤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수당을 더 지급하려면 그 뭐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되고 저희가 그거를 1월에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3개월 후부터 발동이 되거든요. 1월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4월부터 시작이고 그게 올 한 해 동안 유지가 될 거예요. 만약에 내년에도 연장해서 하겠다 하면 올 10월이나 11월쯤 다시 재신청을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150만 포인트 저희가 지금은 세일즈 마스터는 좌측 250만 포인트 우측 250만 포인트가 되면 직급 수당을 더 주는 보너스로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약간 밑에 단계에서 150만 포인트 150만 포인트가 되면 20만 원 정도를 더 주는 근데 정확히 딱 20만 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급 수당이 판매사 직급 수당이 50만 원 플러스 마스터 알파잖아요. 판매사가 나온 수만큼 n분의 1을 하기 때문에 5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고 조금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150, 150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n분의 1로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20만 원이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정도 선에서 직급 수당 비슷하게 보너스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세미 세일즈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4월부터 시작이에요. 4월 하반기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2월이고 만약에 제가 지금 초보 사업자라면 저는 이제 막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예요. 만약에 내가 그러면 저는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4월까지 150, 150만 PV가 올라오도록 만들려는 목표를 잡을 거예요. 저 또한 제가 애터미 사업을 201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애터미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무조건 세일즈 마스터를 목표로 했어요. 저는 아마도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를 겁니다. 다 다를 텐데 이거는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게 맞는 것 같다. 나는 잘 모르겠다. 이거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게 정답이 아니고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 6개월 안에 오토 세일즈가 되는 걸 목표로 딱 해가지고 6개월 안에 오토 세일즈가 되려면 일단 시작하자마자 세일즈 마스터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 유지를 전후방기로 계속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4월쯤이에요. 센터에 출근을 처음 시작한 게 남편이 처음 출근을 시작한 게 3월 그리고 제가 센터에 출근을 시작한 게 4월 제가 처음 석세스를 가본 게 5월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4월부터 세일즈 마스터 유지를 했습니다. 제가 근데 1월, 2월, 3월에는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이때 제가 이제 대구로 이사 가기 전이었고 저는 이때 수당을 하나도 안 받은 줄 알았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제 수당 내역 있잖아요. 나의 수당 내역 조회를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1월, 2월, 3월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매칭을 시켰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맨 처음 석세스를 가본 게 1월 알아보려고 제가 이제 원데이 세미나를 갔었어요. 그리고 저는 원데이 세미나를 갔다가 와서 완전 뚜껑이 날아가가지고 미쳐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집에다가 애터미도 모르고 세미나 한번 들었던 게 다였고 그때부터 남편하고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때는 채널 애터미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애터미 강의들 몇 개 있던 강의들을 들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애터미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회원 가입을 시키고 제가 물건을 이렇게 막 사서 써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칭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주일에 한 번 이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저는 제 머릿속에 1월, 2월, 3월은 제가 사업자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한 건 제가 4월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구에 3월에 이사를 와서 저희 남편은 3월부터 센터에 출근을 했고 처음에는 저희 남편이 센터에 출근을 한 거는 애터미 사업을 하려기보다 이제 저희 엄마가 그때 애터미 사업을 먼저 시작하셨는데 센터 운영을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저희 남편이 센터에 출근을 하기 시작을 했고 저한테는 그때 우리 아이가 12개월 저희 아이가 3월 30일 생이에요. 아직 돌이 안 된 아이가 있었죠. 저한테는 아이를 키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월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적응시켜놓고 이제 저도 어린이집에 나가고 나면 아이가 어린이집에 나가보니까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1월 달에 세미나를 듣고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본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저도 4월부터 같이 센터에 출근을 했는데 1월, 2월, 3월은 그냥 회원가입만 시키고 물건만 전달하면서 보냈다면 4월에 센터를 가서 제가 이제 마케팅 플랜을 처음으로 제대로 들은 거예요. 처음으로 마케팅 플랜을 딱 듣는데 저는 이거 세일즈마스터를 안 가면 손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250만, 250만 PB를 한 달 동안 하면 수당을 더 안 줘. 근데 보름 동안 하면 50만 원 보너스를 더 준다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해야지. 이게 이거를 뭐 한참 있다가 팔더라도 그래가지고 4월 상반기에 세일 저는 4월 하반기부터 도전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그 뭐냐 수당 내역을 보니까 4월 상반기부터 도전을 했더라고요. 세일즈마스터도전을 4월 상반기에 세일즈마스터도전을 하고 이때 제가 딱 그리고 나서 이제 센터 출근하면서 성공의 8단계를 들었는데 목표 설정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안에 오토판매사를 목표로 잡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2년 안에 리더스클럽 그러니까 월 천만 원을 찍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야 어느 정도 우리 집 생활이 되고 제가 원하는 남편이랑 저를 합해서 버는 만큼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2년 안에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이너스니까 생활이 리더스클럽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딱 잡으니까 2년 안에 리더스클럽에 들어가려면 1년 안에 월 500은 돼야 되겠고 그러려면 6개월 안에 오토세일즈는 돼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6개월 안에 오토세일즈가 되는 걸 목표로 제가 세일즈마스터 유지를 계속했어요. 여기 보시면 4월에 전후반기 했죠. 5월에 전후반기 했는데 5월 하반기에 제가 뭘 갔어요? 5월 하반기에 제가 다이아몬드마스터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마스터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에 세일즈마스터를 유지를 또 했어요. 7월 상반기까지.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무리가 아니었을까요? 당연히 무리였습니다. 당연히 무리였는데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7월 상반기까지 했죠.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목표를 세웠잖아요. 제 목표가 뭐였다고요? 6개월 안에 오토세일즈. 6개월 안에 오토세일즈가 되려면 전후반기로 세일즈 유지를 하는 게 오토세일즈잖아요. 근데 이게 오토가 안 되면 수동이라도 하자. 수동이라도 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는 250만원 다 해도 나중에는 자연 매출이 생기면서 200만, 150만, 100만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계속 세일즈 유지를 했는데 5월에 제 좌측에 파트너가 원래도 있었는데 또 다른 파트너들이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세일즈를 도전을 하길래 이때가 아니면 다이아를 못 갈 것 같아서 제가 더 얼른 다이아를 도전을 했고 그리고 나서 계속 세일즈 마스터 유지를 했는데 제 5기였죠. 어떻게 보면. 5기. 목표를 정했으니까 해야지. 그래서 사실 6월, 7월 달에 세일즈 유지가 되게 무리였어요. 왜냐하면 무리해서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갔기 때문에 그리고 연달아 세일즈 유지하는 게 무리였는데 일단 한 거예요. 언제까지? 턱 밑에 찰 때까지. 정말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게 7월 상반기였어요. 연달아 3개월을 세일즈 유지를 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다이아몬드 도전까지 일곱 번을 했는데 오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물건이 많이 쌓여서 물건 다 팔고 또 가자. 그래서 7월 하반기에 멈췄어요. 여기 보시면 7월 하반기에 멈춰있죠. 아무 표시 안 돼 있는 건 집금주지를 안 한 거예요. 7월 하반기, 8월 상반기 멈추고 8월 하반기부터 또 가자. 제가 7월 하반기, 8월 상반기 멈췄던 이유는 일단 집에 있는 제품을 어느 정도 소진을 해야 또 굴릴 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좀 소진을 하고 8월 하반기부터 또 전후반기로 가자. 하고 8월 하반기가 9월 상반기 갔는데 저는 제가 한 6개월 정도 하면 오토 세일즈가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후반기를 미친듯이 유지를 하면. 그런데 이렇게 미친듯이 유지를 했는데 4, 5, 6, 7, 8, 9월까지 6개월 차잖아요. 8월 하반기에 세일즈 유지를 하고 9월 상반기에 세일즈 유지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세일즈 유지를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오토 세일즈가 목표였는데 세일즈 유지를 하는 게 힘드니까 되게 힘이 빠지더라고요. 저는 6개월 정도 전후반기로 세일즈 유지를 하면 오토 세일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 아니에요. 너 6개월 동안 세일즈 유지하면 오토 세일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아니고 아무도 저한테 전후반기를 유지하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오히려 저희 엄마는 시작하자마자 제가 세일즈를 막 가니까 저한테 갑자기 세일즈... 저는 엄마한테 말도 안 하면 세일즈 마스터를 갔거든요. 나한테 직급 가고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막 왜 직급을 가야 되는지를 제가 막 설명을 드렸어요. 제 생각을. 그때 좀 되게 대견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를. 내 파트너 중에 이런 파트너가 나오다니. 이런 생각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6개월이 지났을 때 오토가 안 됐어요. 제가 포기했을까요? 포기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겠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근데 제 좌측에는요. 오토 세일즈들이 막 생긴 거예요. 심지어 저보다 늦게 사업을 시작한 분이 오토 세일즈가 된 거예요. 3개월만에. 나는 6개월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해도 오토 세일즈가 안 되는데 저보다 늦게 사업을 시작한 제 파트너가 오토 세일즈가 저보다 빨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쪽이 넘쳤겠죠. 6개월이 지나니까. 근데 한쪽이 넘치는데도 오토가 안 되니까 되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무능한가? 어떻게 전후반기로 세일즈 유지를 이렇게 하는데도 오토가 안 되지? 제 생각 정말 독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제가 세일즈 유지를 계속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물건을 사는 매출과 자연 매출 체크를 계속했는데 제 우측에 파트너가 두세 명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한테서 매출이 파트너인데 사업잔데 전업잔데도 거기서 매출이 20만 PV도 안 나와. 그러니까 자꾸 나 혼자 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때 한 3일 정도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파트너 때문에 화가 나고 스폰서 때문에 화가 나고 이런 게 아니었고요. 성공을 못한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한 3일 정도 막 집에만 가면 물론 시스템은 빠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집에만 가면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제일 잘 알죠. 근데 그때 집안 곳곳에 붙어있는 제가 인생 시나리오를 정말 천장, 침대, 머리막, 화장실, 냉장고 여기저기 막 다 붙여놨었거든요. 눈에 띄게 하려고 집안 곳곳에 붙어있는 인생 시나리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6개월에서 안 되면 6개월 다시 해보면 되지. 그리고 한쪽이 되니까 한쪽이 되니까 나 더 빨리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초반에 그런 시련을 저한테 주신 하나님한테 되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오토 막 한 달 만에 오토 되고 막 두세 달 만에 오토 되고 빨리빨리 성공했으면 되게 교만했을 것 같아요. 저보다 다들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을 처음에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6개월 해보자. 이제 한쪽이 되니까 더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뛰었던 것 같아요. 이때 제가 되게 잘한 게 다운된 3일 동안에도 시스템이 절대 안 빠졌던 것. 다시 그렇게 하고 마음을 다잡고 세일주의지를 시작했는데 이제 9월 상반기에 하고 이때 저는요. 제가 7월 하반기, 8월 상반기 빼고 다 한 줄 알았거든요. 세일주의지를. 이번에 나의 수당 내역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9월 상반기에 하고 쪽 한 분기 쉬고 또 10월 상반기에 하고 한 분기 쉬고 11월부터 계속 했더라고요. 아마 이때가 10월달이 추석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석 당일에 매출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매출도 없고 추석 전에는 제가 9월에 좀 다운되었다고 했잖아요. 9월 하반기 쉬고 10월 상반기는 10월 하반기가 추석이니까 세일즈 가야죠. 세일즈 도전하고 10월 하반기 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부터 다시 전후반기로 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11월에 전후반기로 하고 12월에 전반기하고 하반기 다이어즈하고 또 1월, 2월 계속 전후반기 세일즈 했죠. 사실 저는 이때 언제 정확히 오토가 됐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건 4월, 5월, 6월에 전후반기를 유지했을 때보다 12월, 12월, 1월에 전후반기를 유지한 게 훨씬 수월했다라는 거. 그만큼 한쪽 넘치고 나머지 한쪽도 매출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저도 10번 이상 열 한 두세 번 정도 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10번 이상 수동으로 세일즈를 하고 나니깐 오토가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언제 오토인지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250이 맞아도 제가 좌측에 저보다 오토 판매사가 먼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좌측 매출이 막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저는요. 좌측 매출은 맞췄어요. 맞추다 보니까 250으로 세일즈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들이 생겼으니까 파트너들이 하는 매출이 30만, 50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계속 250 이상을 하면서 300만, 350만 이렇게 넘치게 맞춰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언제 오토인지는 모르는데 계속 세일즈 유지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일즈 유지를 계속하면서 세일즈 유지를 계속한다는 건 내가 물건을 내리고 그 물건을 가지고 누군가를 또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연 매출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제 밑에 파트너가 나오기 시작하면 물건 팔 데가 없다고 세일즈, 직급 유지를 직급 도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 파트너 밑으로 또 찾아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파트너를 계속 찾아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명단이 끝나면 파트너 명단으로 찾아 내려가야 되잖아요. 계속 세일즈 유지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니까 나보다 훨씬 초대를 잘하고 나보다 인맥이 많은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1년이, 4월이 1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4월 부터는 세일즈 유지가 아니라 제가 뭘 하고 있어요? 다이아 유지를 전후반기로 하고 있죠. 이거 실제로 제가 제 수당 내역에 들어가서 제 직급 수당 보면서 제가 체크를 한 거예요, 이번에. 어쨌든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제가 오토 세일즈가 되었습니다. 사실 정확히 언제부터 오토 세일즈가 된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오토가 되기 전부터 제가 이제 쉽게 세일즈 유지가 될 즈음 파트너들 오토 세일즈 목표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세일즈 유지를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250만 포인트를 매분기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좌측은 오토 세일즈가 두 명 넘게 나왔었고 우측에 250만 포인트를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세일즈 유지를 하는 파트너들이 생기면서 제가 다이아 유지가 계속 된 거예요. 어쨌든 제가 여기 표 보시면 2014년 9월에 샤론 로즈 마스터가 되었잖아요. 근데 샤론 로즈 마스터가 되기 전에 세일즈 유지 18번, 다이아 유지 13번 하고 샤론 로즈를 갖고 그렇게 직급 유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샤론 유지를 하고 나서도 제가 직급 유지를 하는 게 쉽진 않았죠. 쉽진 않았지만 도전해볼 만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샤론 유지 할 수 있을 때 하자 전 또 2년 만에 리더스 클럽이라는 제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계산을 하면서 샤론 로즈를 4번 하니까 아슬아슬 하더라고요. 리더스 클럽에 그래서 9월 하반기에 샤론을 가고 10월 하반기, 11월 제가 리더스 클럽 가기 전에 샤론 유지 4번 한 줄였더니 다시 보니까 5번 했더라고요. 다이아 유지를 전부 다 하면서 10월 하반기, 11월 상하반기, 12월 하반기까지 샤론 유지를 계속하면서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됐을까요? 이게 저절로 됐을까요? 만약에 제가 진짜 파트너가 잘 나와서 저절로 됐다면 제가 로열 들어갔을 때 제 밑에 리더스가 나왔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 뭐 제 잘못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리더스가 들어갔는데 제 우측에는요 좌측에는 오토 다이아도 있었는데 제 우측에는요 오토 세일즈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로열이 되었을 때 제 우측에 리더스 클럽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제 좌측에는 리더스 같이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 우측에 우측 파트너들이 지금은 있어요. 지금은 있는데 제가 처음 로열 들어갔을 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잘못한 건가? 스폰서님한테 혼나니까? 내가 뭐가 문제지? 근데 원인을 찾았어요 제가. 안타깝게도 저는 계속 후원을 하면서 직급 유지를 했지만 제 속도를 따라오는 파트너가 없었던 거예요. 제 우측에서.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파트너한테 부담 주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각자에 맞는 목표를 맞춰줬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번 세일즈를 가고 나서 물건을 파는 속도를 보면은 두 달에 한 번 두 달 만에 물건을 다 파는 사람이 있고 세 달 만에 물건을 다 파는 사람이 있고 한 달 만에 물건을 다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두 달 만에 물건을 다 파는 사람한테는 두 달에 한 번은 세일즈 유지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두 달에 한 번 하다가 좀 땡겨봐요. 이렇게 목표를 잡아주고 세 달에 한 번 세일즈를 딱 처음 도전했는데 물건 파는데 세 달이 걸렸다.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면 세 달마다 세일즈 목표 한 번 잡아서 해봐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파트너 목표를 정해주고 저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한 달에 한 번 누구는 두 달에 한 번 누구는 세 달에 한 번 그리고 그 비어있는 세일즈들이 또 있잖아요. 제가 다이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럼 저는 계속 사람 찾으러 다니면서 뉴 세일즈들을 찾아 나왔던 거예요. 저는 계속 유지를 했는데 제 하위 멤버들은 번갈아 가면서 유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만 올라가고 파트너들이 못 올라갔던 거예요. 원인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전 지금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로얄같은 너도 리더스 가려면 너도 직급 유지 계속해야 돼. 근데 이게 파트너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도 물어봐요. 부담되면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 제 직급 유지를 포기를 해요. 제가 직급 유지 계획이 있어도 파트너들이 부담을 느끼면 저는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제 욕심 때문에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부담을 느끼고서라도 자기를 끌고 가달라고 하는 파트너가 있으면 뭐 끌고 가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각자의 역량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국장 이상 가다 보면 이게 제가 다 메꿔줄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일즈를 꼭 해야 할까 일단 세일즈 도전을 한 번도 안 해봤다.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한 지 6개월이건 1년이건 아직 세일즈 도전을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은 한 번은 꼭 도전하기를 권합니다. 물론 소비자 말고 애터미 사업자 중에서요. 이제 막 시작했다. 그래도 도전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세일즈를 도전하면서 물건을 팔아가면서 해보고 해봐야 15일간 내가 일단 최대한 15일 동안 물건을 파는 거예요. 팔고 세일즈에 해당하는 나머지 목표에 대한 물건을 미리 사놓고 그걸 팔아보면서 내가 세일즈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달이 걸리는지 두 달이 걸리는지 이거 측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좌측에 200만 포인트 우측에 50만 포인트 보름 매출이 제가 매출 체크를 항상 하라고 얘기를 해요. 파트너들한테 그 이유가 뭐냐면 매출 체크가 되어 있어야 정확한 상담과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거든요. 내가 보름간 매출이 좌측 200, 우측 50 정도 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보름간 이 정도 매출이면 보름간 250만 포인트 정도 필요하잖아요. 남은 매출이. 내가 세일즈를 간다면. 그런데 내가 보름간 세일즈를 도전했는데 자연 매출 말고 내가 250만 포인트를 다 팔았어. 그러면 나는 보름간 250만 포인트를 소진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한 번 세일즈가 끝이 아니라 전후반기 계속 해보는 거야. 저라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250만 PB를 자연 매출이 한 200대 50 정도 되고 세일즈를 도전해봤더니 나머지 매출을 내가 보름 동안 못하고 한 달 반이 걸렸어. 그럼 나는 물건 소진 다 하고 또 세일즈. 나는 한 달 반에 한 번 세일즈. 이걸 목표로 딱 잡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제 거 보여드리면서 악착같이 전후반기로 세일즈 할 때 힘들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이어드 할 때도 힘들었어요. 쉬워서 이렇게 전후반기로 꽉 채워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목표를 잡았으니까 목표를 잡았으면 힘들어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힘들기 싫어서 안 해. 가끔 힘들게 사업 안 하려고 애터미 하시는 분들 애터미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좋아요. 사업하는 거는 각자 선택이니까 대신에 속도 차이는 무조건 난다는 거죠. 제가 되게 안타까워요. 그럼 파트너도 보면서 이 타이밍에서 이렇게 하면 덧바를 수 있는데 저걸 못 뛰어넘는구나가 제 눈엔 보여요. 파트너가 나와서 막 미친듯이 해. 파트너 때문에 자기가 너무 쉽게 세일즈지가 됐어. 그럼 이럴 때 파트너를 더 미뤄져버리면 더 빨리 올라가거든요. 근데 쉽게 세일즈지가 되니까 그냥 있어. 아 진짜 저런 분들 나처럼 하면 1년은 리더스 가능한데 이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게 소진되는지를 한 번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세일즈 도전 안 해보신 분들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아마 세일즈 도전인 분들보다 세일즈 유지인 분들이 고민이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세일즈 도전할 때는요. 다 소비자니까 내가 물건을 팔면 되는데 내가 물건을 팔던 소비자가 사업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밑에 있는 회원들한테 자기 물건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팔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래도 직급을 가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질문도 안 하고 멈추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파트너가 생기고 나서 오히려 직급 도전을 멈추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전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하위로 계속 새로운 소비자 내 소비자 내 파트너 명단에서 나온 소비자한테는요. 당연히 파트너 물건 팔아줘야죠. 그런데 끊임없이 나의 소비자를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오토 소비자가 될 때까지는 제 물건을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유지인 분들이 고민인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트너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새로운 소비자를 계속 찾아 나가시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것도 정답이 없어요. 전 지금도 소비자를 만들 틈이 생기면 해요. 대신에 관리는 제가 못하죠. 그렇게 왜냐하면 소비자를 밀착관리해야 사업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밀착관리할 수 있는 사업자한테 붙여줘요. 제가 소비자 컨택을 하면 목표 차이인 것 같아요. 목표가 끝난 분들은 목표가 안 끝났어도 간절하지 않은 거겠죠. 언젠간 되겠지. 하고 멈춰계시는 분들도 있고 내 목표를 향해서 파트너, 스폰서의 도움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이니까 내가 저희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파이프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오토 세일즈가 됐어요. 다이아는요. 나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도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 오토 세일즈라는 파이프라인을 내게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 파트너들이 자기 혼자 오토 나처럼 너네도 너희 혼자 만들어서 잘 만들면 되는데 잘 못 만들면 내가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고 만드는 거 도와주고 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근데 내가 파트너 파이프라인 다 만들어주면 또 안 돼요. 그럼 그 파트너가 자기 파트너 파이프라인 만드는 거 못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처음엔 제가 막 다 했거든요. 파트너들 것도. 지금도 저는 제 파이프라인에 어디가 구멍이 나서 새고 있는지 파이프라인을 이제 로얄마스터까지 왔으니까 크라운마스터가 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 제가 지금 오토샤론인데 오토스타가 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몇 개를 더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길에다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파이프라인을 저쪽에서 공사를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더디게 하고 있어. 내가 가서 공사를 빨리 해야죠. 내 목표가 빨리 가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생각해서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내 파트너들이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채찍질하면서 열심히 해 라고 소리 지르는 스폰서가 되시겠어요. 그건 보스예요. 제가 리더와 보스에 대해서 지난 강의 한참 전에 라방한 게 있는데 찾아보세요. 우리는 보스가 아니라 리더가 돼야 하는 일이고요. 내가 앞장서서 해나가면 파트너들도 그걸 보고 반드시 따라오시는 분들이 생겨요. 거기에서 팀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세일즈 도전 한번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세일즈 도전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150만 150만 목표를 한번 두고 뛰어보세요. 지금 당장은 150대 150을 해도 여러분들이 보너스를 더 받는 게 없지만 4월까지 150, 150을 목표로 한번 뛰어보다 보면 그게 수월하게 달성이 되면 4월부터는 여러분들이 월 100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150, 150을 맞으면 3대 30이 한 5번 맞잖아요. 그럼 한 6만원이라고 치면 15점이 그러니까 N가 4천원이라고 치면 4천원보다 조금 더 되잖아요. 그러면은 5번 맞으니까 후원수당 30만원 거기에 보너스 20만원 하면 보름에 50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출 체크 반드시 하시고요. 만약에 내 좌측이 50만원 고축이 150만원일 수도 있죠. 이런 분들은 껌이지 껌 4월까지 150, 150 만드는 거. 근데 150, 150 딱 만드고 하나 이제 월 100 들어보니까 편하다 이게 아니라 내 하위로도 또 그 매출을 계속 올려주도록 해보자는 거죠. 이 정도 매출인 분들은요. 4월까지 150, 150 목표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매출 50대 150 200대 50 이 정도 매출 되시는 분들은요. 어떤 목표를 잡으셔야 되냐면 내 파트너들이 4월까지 150대 150 목표로 받는 걸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300대 300 오토세일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50, 150 내 하위 파트너들이 150, 150 되는 걸 니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나도 같이 뛰어주자는 거죠. 내가 좌측 150 우측 150 300만 포인트를 할 수 있다면 내 파트너들은 150만 포인트만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했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면 안 빠를 수가 없어요. 현재 여러분들 매출 체크를 하시고요. 그게 빵배 빵일 수도 있죠. 그래도 세일즈 도전 해보세요. 만약에 미리 물건을 내릴 돈이 없으면 그냥 팔아보세요. 보름을 미친 듯이 최선을 다해서 세일즈를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매출을 뽑아보세요. 그래서 보름 동안 50대 50을 하는지 100대 100을 하는지 내가 몇만 얼만큼의 포인트라는지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보름간 돈이 없으니까 팔아서 150만 포인트를 했다. 만약에 내가 그럼 나는 150만 포인트를 보름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나는 무조건 팔아서 해야 돼. 그러면 4월까지 150, 150 목표를 잡으려면 최소한 자연매출 150 만들어 놓고 나머지 150은 내가 해야 이만큼이 되겠네. 스폰서가 도와줄 걸 자꾸 기대하지 마세요. 도와주면 땡튼데 안 도와주면 안 할 거예요. 스폰서의 도움은요. 플러스 알파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스폰서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내 직스폰서가 미친듯이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내 직스폰서가 나보다 더 열심히 뛰는 사람도 있고 내 직스폰서가 일 하나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스폰서 일 안 하면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스폰서 돈 대주기 하려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 기준에서 하는 거고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스폰서도 열심히 해. 땡큐. 아주 땡큐죠.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스폰서는 안 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산화를 만들자. 그렇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세상 끝날 일도 아니고 진짜 기가 막힌 스폰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요. 애텀이 지금 8년 9년이 다 돼가요. 4월이 되면 9년 차인데 그동안 수많은 사업자들을 만났는데 우리 스폰서 최고예요 라는 사람보다 스폰서 욕하는 사람은 더 많이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 파트너도 어디 가서 나를 욕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누군가는 저한테 도움을 받지만 저한테 도움을 못 받는 파트너가 훨씬 많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라인이 몇 개인데요. 제가요. 국장님만 솔직히 국장님이 몇 명인지 정확히 몰라요. 50명은 넘어요. 100명은 안 되고 너무 많아서 다이안은 몰라요. 몇 명인지 감도 안 와요. 저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방이 없어요. 직급자 방이 샤롱 루즈 마스터 방 만들어놓고 지금 초대하다 말았어요. 계속 나오니까 어디까지 초대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이제 새롭게 그냥 본부장들 방만 만들어서 본부장님들 제가 계속 만든 이유가 뭐냐면 본부장님들한테 전달해도 국장님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팀장님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전달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던 건데 여러분들 이제 제 파트너분들 같은 경우는 공식 시스템에 제가 돌리는 시스템이 들어오시면 기본적인 정보 전달 다 되니까 톡방이 따로 없어도 시스템이 들어오는 걸 우선으로 하세요. 이제 제가 제 세일즈 마스터 에이전트들까지 다 톡방을 만들어서 관리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파트너들이 정말 세일즈 마스터들까지로 따지면 수천 수만 라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한테 도움을 못 받고 제가 스폰서인지도 모르는 파트너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몇 년 동안 일을 해보니까 우리 스폰서 최고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스폰서에 대한 불만만 많은 사람이 더 많지. 그거 보면서 스폰서들은 스폰서들대로 최선을 다해서 파트너들한테 하지만 파트너들 마음은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나는요 스폰서가 별로예요 이런 거 가지고 힘 빠지실 필요 없다라는 소리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니까 스폰서도 사람이니까 파트너도 사람이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불만 있을 수 있어요. 다 내 맘 같지 않고요. 그런데 내 스폰서가 어떤 사람이냐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어떤 스폰서가 될까를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150 150의 매출을 내가 좌측에 200만 우측에 50만 있으면 이분 우측에 100만 하면 150 150 이잖아요. 목표 우측에 100만 이렇게 잡지 마시고 그렇게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50만 포인트 150만 포인트 매출을 팔아낼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나는 계속 150 150 을 좌우로 내려주는 거예요. 스폰서 없어도 나 금방 오토돼요. 내 파트너가 이거 받아먹고 150만 포인트만 하면서 월백 만들려는 사람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분들이 좌우 300만 PB의 목표로 뛰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150 150 이 넘더라도 이 150 150 에서 멈춰있지 말고요. 이 150만 포인트 매출이 여러분들 라인이 위에서부터 골고루 소비자 나오는 걸 수 있단 말이에요. 맨 밑에 있는 파트너가 맨 밑에서 파트너가 나왔어. 그 사람 밑에서는 150이 안 나오잖아. 그럼 내가 150 150 돼있는다고 멈춰있는 게 아니라 이 일하려고 하는 파트너 밑으로 매출을 같이 내려주면서 내가 열심히 뛰면서 그 사람도 150 150 에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걸 해나간다면 여러분들 매출이 150만 PB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300만 450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세요? 제가 착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전 이걸 안 거예요. 원리를 누군가는 받아먹을 것이다. 없으면 그런 사람 찾을 때까지 해야죠. 내가 250만 포인트를 했는데 내 파트너가 250을 해서 세일즈를 했어. 그럼 저는 한쪽에 500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또 어떤 분은 한쪽 500 올라오면 뭐예요? 나머지 한쪽이 500이 안 되는데 이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딨습니까? 우리 5천만 5천만 이 끝인 일인데요. 우리 5천만 5천만 이 끝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5천만 포인트가 되지 않는 이상 저는 후원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실적이면 소실적이고 그런데 답답하게도 한쪽이 많이 대실적인 분들이 그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저는요 파트너들 연습시켜요. 20만 30만 포인트라도 후원하게 하는 거 대실적으로 그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래야 스폰서로 인정받아요. 저는 그렇게 하면 스폰서로 인정받게 해주고 싶어요. 대실적 파트너들한테 이거를 돈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뛰시라는 거죠. 돈으로 하면 빚만 쌓여요. 돈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같이 뛰시면서 여러분 리더스 이상 되시면 돈으로 하실 수도 있겠죠. 그 전까지 다이아몬드만 해서 됐다고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150만 150만 목표를 잡고 계속 계속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세미 오토 내가 아직 좌우에 파트너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세미 오토를 목표로 내가 좌우에 파트너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좌우에 파트너를 세미 오토로 만들어서 나는 오토 세일즈가 되는 걸 목표로 4월까지 열심히 뛰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4월 하반기 세미 세일즈 마스터 프로모션 있기 전까지 정말 열심히 파이프라인 잘 만들어서 우리 150, 150까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내가 이미 그 정도 파이프라인이 있으신 분들은 내 파트너가 그만큼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2월 3월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우리 소중한 사랑의 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나 여기 그대 함께 사랑으로 노래하리라 한글자막 by